저희 할머니께서 최장암 걸리셔서 많이 위독하세요. 정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는 절대 안 갈 거고 저보고도 가지 말라고 큰소리 쳐요. 그 이유가 저보고 내로남불짓 하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다른 상황이거든요. 보시고 판단 부탁드릴게요. 1년 전에 남편의 할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셨고 저는 임신 초기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임신한 저를 혼자 두고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도 아프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다 보니 옆에 남편이 없으면 많이 불안하잖아요. 또 대장암은 최장암과는 달리 완치율이 높고 잘 안 죽는 병인 거 아실 거예요. 자기 가정보다 할머니를 더 중요시하는 남편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카드 내역 정리하다가 남편이 쏘카에 결제한 내역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저 몰래 반차 쓰고 할머니 보러 두 번이나 갔던 겁니다. 그 당시 진짜 대판 싸우고 저는 너무 서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왔고요. 남편도 잘못했다며 다시는 할머니 병문안 안 가겠다고 하고 이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사히 출산하고 아이 육아 중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최장암으로 쓰러지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최장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할머니 병문안 가게 시간 좀 빼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달려가 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쎄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가냐 저보고도 가지 말라고 이럽니다. 왜 당신은 되고 자기는 안 되냐며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상황과 제 상황은 다르잖아요. 남편은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할머니 대장암도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몰래 반차 쓰고 병문안 가는 행동까지 보였죠. 반면 저는 남편이 임신한 것도 아니니 병문안 같이 가는데 문제가 없고 할머니가 대장암이 아닌 최장암으로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남편은 억지를 부리며 자기도 가기 싫고 저도 절대 못 보내주겠답니다. 만약 남편이 제 상황이었다면 저는 쿨하게 남편을 보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할머니는 지금껏 돌아가시지도 않으셨고요. 남편의 쪼잔한 행동 때문에 할머니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보내드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